물고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차례차례 물고기 만들고 큰 공 갈게요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아바마마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유리카! 아 그래요 드디어 알겠어요 하나도 안 신선하잖아요 하늘이 완전히 상한 것 같다구요 심지어 썩은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냄새 이런 건 아바마마는 용납할 수 없어요 빨리요 지구로 가서 프레시한 물고기를 삼켜가지고 와요 좀 서두를 수 없나요? 급하다구요 이제 보니 밤하늘만큼이나 왕자도 흐리멍텅했군요 어젯밤 야동이라도 보도 잔건가요? 지금 썩은 통태 눈가를 하고 있다고요 왕자 슬슬 나태해지려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안되죠 배장이는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에요 Don't do that 어쨌든 물고기를 최대한 많이 삼키는 게 이번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왕자는 이제부터 물고기로 가득한 덩어리를 만들어주세요 분명히 아름다운 물고기 자리가 밤하늘에 신선하게 빛날 거예요 왕자도 조심으로 돌아가셔서 신선한 마음으로 굴려줘요 아마 시간은 6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6분 안에 덩어리를 완성해주세요 그러면 수고해주세요 우리 게름뱅의 왕자 와 벌써 시작부터 1m짜리야 시작부터 1m짜리로 시작하는데요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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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물고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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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물고기가 아닌데 일단 가져가 일단 챙겨 아 이건 큰 건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이거야 어이구 이거 도대체 얼마나 길래 물고기가 1m짜리가 안 들어가 뭐야 이 귀여운 노래는 로디우 라오브 라브라 삼포 오시마센터 어 뭐라고? 어 저기 고기 많다 호 여기 고기 고기 안녕하세요 ở if we go 가사가 산책가지 않겠나 막 그러면 가사가 나온다구요? 산책가지 않겠나?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신 한마리 신 두마리 으윽 일루와 얘들아 흠 얘네는 얘네 아직 못 먹어 참치 아직 못 먹어 아직 참치도 못먹어 공이 1미터면 뭐하냐고 다른 애들이 겁나게 큰데 이런 어 여기 좋다 오호 좋아요 대박쳤어요 잭팟 터졌어요 어 이게 뭐야 사람이 왜 벌써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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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이제 참치 이제 참치 가자 참치 이제 참치 먹을 수 있나 물고기 조각상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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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조각상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아주 좋아요 이제 여기 뚫고 갔구요 뚫었구요 에 personas 저쪽에서 butterfly 흐흐흐흐흐흐 멍kemiche 어떻게 하면 안되는 것 범위. 지고 4장 윗 아 스크레이딩 바지입고 바닥까지 칼 제가 retire 그럼 아바마마한테 또 혼날꺼야 안돼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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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세요 물고기 물고기 아바마마 나 물고기 많이 얻고 있어요 아바마마 백마리 넘었어요 아바마마 인어 인어도 쳐줍니까 아바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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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 쳐줍니까? 인어? 아 인어 너무 웃겨. 인어. 어허허허허 사람 멘탈 털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다와. 일로와 일로와. 바다한테 꽂혀. 일로 꽂혀. 인어 일로 오고. 더더더더. 물고기 더. 물고기 더. 안돼. 4쪽. 3쪽. 1쪽. 신선 그 자체라군요. 신선 그 자체래요. 왕사도 활력이 느껴지나요? 아 좋아요. 이제 집으로 가요. 프레시 레인보우. 엄청난 양이라군요. 정말 이제 소모니. 소모니에요. 오. 아. 백삼십오마리. 사구 맞춘 물고기가 백삼십오마리라구요. 말문이 막히는군요. 신선 그 자체여. 가야 압도적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양을 잡은건가요? 설마 아바마마 몰래 불법 엉망이라도 친건 아니죠? 어쨌든 덩어리로는 제법 신선한 밤하늘을 만들 수 있겠어요 하지만 뭐랄까 아바마마가 예상한 양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네요 어쨌든 이 덩어리는 빨리 하늘로 올려보내도록 할게요 제 얼굴이랑 같이 보니까 신선해요 아 고맙습니다 아바마마 얼굴쪽으로 캡을 옮겨주고 싶어요 아 느껴져 코스모가 느껴져 물고기 자리가 팔딱팔딱 뛰어올라 신선해 다음에 큰곰 쌍둥이 큰곰 일곱번째 벨바 이거 큰곰 큰곰 자리 갑니다 큰곰 자리 이거 옮겨주고 싶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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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까? 아 도망가버렸어요 사실 왕자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아바마마도 사실 별자리 하나 만들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큰곰 자리에 말이에요 모든 일을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라니 모양새가 구리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다 만들었는데 말이죠 아니 글쎄 그게 그만 마지막 한 마리가 도망가버렸지 뭐예요 글쎄 이런 미련 컴탱이 같으니라구 하여튼 잡히게만 해봐 어쨌든 그러니까 저 대신 왕자가 곰 좀 찾아주세요 겸사겸사 아바마마 선물도 챙기고요 이것저것 집으로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나 더 커야 되나? 잠깐만요 이 정도? 나쁜 곰팽이 냄새가 여기까지 풍기는군요 나쁜 곰 응담 주제 자자 어서 어서 덩어리로 곰을 잡아보자 목표는 단 한 마리예요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딱 한 마리 도망간 곰은 한 마리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왕자는 삼킬 수 있는 곰 중에서 가장 큰 곰을 찾아가지고 오세요 시간은 많이 못 줘요 Just 10 minutes 안에 찾아오세요 그럼 부탁해요 여기서 내 캠을 꺼야 돼 곰 종류 곰 종류 곰 종류 곰 종류 곰 종류 곰 종류 아 뭐야 아 아 한 마리 잡으면 끝이구나 아 아 아 아 좋아요 곰을 데려왔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이렇게 조그만 곰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 하 이 녀석을 어찌어찌해서 큰 곰자리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아 부디 다음번에는 더 큰 곰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으르렁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려보낼 거예요 아 큰 곰자리 흐흑 흐흑 흑 흑 흑 으흑 느껴져 흑 고스모가 느껴져 흑 흑 흑 흑 흑 흑 글 곰자리가 어슬러거리고 있어 무서워 우 큰 곰자리 다시 도전해야겠다 그죠 큰 곰 큰 곰 다시 도전 재도전 아 재도전이에요 아까 했던 얘기에요 그냥 하면 돼요 제일 큰 곰을 잡으면 돼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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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큰 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설마 이것도 곰으로 치진 않겠지? 아 못 잡는구나 어 여기 곰 되게 많아 곰 조심 곰 조심 곰 조심 곰 조심 곰 조심 곰 아니지? 해달 곰 우선 곰 겁나 많아 곰을 잃어낸 곰이 이렇게 좋고 곰이 이렇게 저런 곰을 붙이면 되겠다 여기는 곰 없지? 갑자기 막 이런데 사이에 곰이 있으면 안 돼 사이프대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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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지 마세요 아이고 얘들아 귀요미 뭐야 귀요미 귀요미 어 아아 귀요미 보다가 더 작은 거 이거 뭐야 푸우잖아 아 이거 곰돌이 푸우잖아 아 이건 푸우 푸우야 어 으 으 으 으 Ee 별 가루 아이 죗짱 아 별 가루도 있네 아 두 사람 아핳 소성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뭘 빠뜨린 걸까 아하 그래요 그랬던 거였군요 이제서야 좀 알 것 같아요 신비롭지가 않다구요 신비롭지가 이 하늘은 너무너무 평범해요 마치 대머리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한마디만 더 하는 것 같아요 미치도록 지루하기가 그지 없어요 그리고 신비로움이라고 하면 역시 뭐니뭐니해도 쌍둥이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일체감이랄까 초능력 텔레파시 매직 뭐가 이렇게 똑같아 기묘하고도 혼란스러워요 그러고 보니 왕자도 쌍둥이 형제가 있지 않았나요 아마 아 그래요 아니라고요 실망이네요 서프라이즈 같은 건 없었다니 뭐 애초에 왕자가 재미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왕자는 이제부터 쌍둥이로 가득한 덩어리를 만들어줘요 아바마마는 쌍으로 훌륭한 별자리가 아름답게 밤하늘을 빛내는 모습이 보고 싶다 합니다 쌍둥이니까 시간도 쌍쌍으로 드릴게요 시비에 보니까 쌍쌍 맞죠 감기를 지켜보겠어요 행운을 빌어요 우리 솔로왕사 미쳤다 이거 돌았다 이거 쌍둥이 이상하네 음..그래요 이거 쌍으로 붙여야돼 이렇게 와.. 쌍으로만 붙여야 인정을 해준다 와.. 대박 뭐 붙이다보면 알아서 인정되겠지 뭐 안돼 아..이것도 못 붙여? 두개 두개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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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게임이 아니야 빠빠 빠빠빠야 빠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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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장화 우후.. 잭팟이다! 너무 좋아. 아, 분홍신! 그러네요. 이리와, 이리와. 몽몽이. 좋아. 아, 아! 피지마, 하지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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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아! 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쌍둥이 고양이라고 하면 에옹 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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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그냥 단순히 똑같은 거는 안 쳐주나? 그냥 단순히 똑같은 걸로는 안 쳐주는 것 같다. 그죠? 이렇게 같이 다니는 쌍둥이. 음... 세쌍둥이. 딱 요렇게. 세쌍둥이. 아! 으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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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나게 됐거든요. 아까 뱉아. 이라... 이렇게. 쟤네. 못 먹네. 또 여기 있어. 또 먹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얘네 뭐야? 쓰바. 아이고 미안하다. 얘들아! 흥. 함께 해주겠니? 먹기~~ 양먹구~~ 염소 양양양 양먹구~~ 다시 올라갔다올까? 일단 키워야돼 몸집을 그러고나서 뭘 먹든가 해야지 양먹구 먹구 스모 선수 먹었어요? 오오 아니 먹었다는 표현은 쓰지말자 스모 선수 붙였어요? 흐흐흐 흐흐흐 아 얘네 토끼 토끼 친구들 붙여야되는데 언제 크냐 어우 다시 갔다올게요 아 비켜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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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얘네는 못붙이네 오케이잉 오케이잉 남동생 아아아 여보세요 여러분 여보세요 얘네 못 붙이나? 아직 못 붙이네 뭘 날 자꾸 튕겨내 또 어딘가 쌍둥이가 있을거야 에이브쇼 인어 인어 쌍둥이 인어형 남자야? 인어 남동생 인어형 인어 남동생 언니 인어 인어언니 인어동생 인어 이 쯤 되면 고기 덩어리라구요? 자 또또또 여기로와 너네 저 붙어있지 말고 바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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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자르다 변사체 아 얘네 붙일때가 된거 같은데 아직도 안붙네 아 아 아 너무 아파 아 여기 많겠다 아 괜히 저기서 고생했네 아 여기 이거 많은데 아 아 여기 나가자 아 아 참치 먹고 참치 먹고 뭐 뭐 왜 애네 쌍둥이로 치면 안돼 너무하네 다섯 쌍둥이는 또 안돼 아 왜 다섯 쌍둥이는 또 안돼 다섯 쌍둥이는 대박이지 어 어어 어어 진짜 너무하시네 아바바바바 까다로우셔 다섯 쌍둥이는 또 안쳐준대요 또 다섯 쌍둥이 쳐줘야지 아 문 닫지 말아요 학교를 접수하러 왔소이다 아 여기 쌍둥이 많고만 흐으으으으으우 와ruff 아 쌍둥이가 아니야 여기? 아 쌍둥이 아닌가봐 얘네 뭐야 벽 뚫고 갔어 아이야 어 쌍둥이 도둑 쌍둥이 도둑 이건 쌍둥이지 쌍둥이 도둑 아 튕겨냈어 그냥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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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 나와 일루 나와 일루 나와 나와 일루 나와 아이 못 지나가 잡았어 아이 또 놓쳤어 되게 어렵다 은근 어렵다 이거 또 와바보면 한소리 하시겠는데 안돼 안돼 1분 남았죠 자 신기 1전 신기 1전 아 나 내려가고 싶은데 이루 와 이루 와 이루 와 everyday 너넷 이루와 일루와 일루와 옳지 옳지 어디갔어 또 어디갔어 안돼 안돼 어디갔어 3 2 여전히 신비로군요 이 아바마마의 스마트한 머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신비로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요 미스터리 램봉 램봉 몇시야 63쌍이군요 글쎄요 신비롭다고 해야할지 평범하다고 해야할지 뭐라고 할까요 사실 정말 신비로운 점은 어떻게 이렇게 조금밖에 못 부실 수 있는가에요 집에 우한이라도 있나요? 아니 잠깐만 니 아들 아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죠? 이 아바마마한테도 알려줘요 하.. 어쨌든 다음번엔 신비로운 것들을 더 삼켜보도록 해요 그럼 이제 이 덩어리를 하늘로 올려보내볼까요 젠장 그렇지 집의 우아는 아바마마지 으이.. 느껴자 코스모가 느껴자 쌍둥이 자리가 손을 맞잡고 돌아오고 있어 우에 넘쳐 으아아아 우회 넘친데 아 웃겨 어? 뭐야 나 아까 선물 하나 발견했잖아 떨어졌어 그새? 어 나 아까 선물 하나 발견했는데 이런 된장 야 이렇게 해서 별자리 보는거야? 아아 어어 아 떨어뜨렸어요? 아아 진짜? 진짜? 어찌다 이게 지금 아바마마가 다 부셔트린 별자리들을 제가 이렇게 다시 다 살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 별똥별도 볼 수 있나? 아 오오 이게 뭔데 근데 이게 뭔데 근데 이거 하면 뭐가 좋은데 별똥별하면 저장해야지 저장 한번도 안했네 별 하나만 더 만들고 마무리합시다 아 아 아 아 별 하나만 더 만들고 마무리합시다 아 일곱 번째 별자리 오케이 요거 진도브리 진도브리? 진도브리? 폭스 왕자는 폴란드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바바마는 종종 그곳에 놀러 갑니다 왕자도 하루가 다가기 전에 한번 가보세요 아 그리고 아맞다 하마타만 말을 못해드릴 뻔했어요 또 잡담이나 하다가 까먹을 뻔했어요 열심히 덩어리를 굴려온 왕자를 위해 선물을 하던 거 알죠?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말이죠 뭔가를 던져 물어오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던졌어요 선물을요? 아 미안해요 아마 우리 뽀삐가 가지고 오기엔 좀 먼걸이었나봐 선물을 던졌는데 강아지가 너무 멀리 가서 못 오는 거야? 어쨌든 미안하지만 던진 것은 기억 안 나요 선물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굴려줘요 미치겠다 오늘은 세계 안에서 덩어리를 굴려볼 거예요 아 웃겨 진짜 멋진 덩어리 기대해볼게요 우리 멍청이 왕자 죽었다 진짜 아 바 나 나 이거 바나나 다 먹으면 뭐하는데 뭐 해줘? 아무것도 없네요 아 뭐야 바나나 다 먹으면 뭐해주는 줄 알았더만 아무것도 없네요 아 아 주어온 나이 맨손을 들어 차분하게 말하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신세계가 있을 것이야 아 못 올라가나? 아 못 올라가나봐 아 못 올라가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BS 접속이 끊겼대요 헐 다시 연결 됐죠 또 OBS 멀쩡하다가 갑자기 또 왜 그러니 흐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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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안 나오는 분들 계시면 다시 나갔다 오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오 오 으흐흐 rist 에이 으휴 오 오 내가 간다 다시 내가 왔다 어 얘네 아직 못먹네 이리와 이리와 펭귄 펭귄 얘들아 물속이 있으면 위험해요 물속이 있으면 위험해요 물속은 정말 위험해요 아 이거 못가네 비켜봐봐요 아 자막이 나온 줄 알았대요 흐흐흐 엘바라기 좋아요 엘바라기 아 좋아요 좋아요 유도선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안되나? 못 올라가나? 아 저기 애들 많은데? 아 누가 날 쏘는거야 아 나 쏘지 말아요 생방이 자막이 안된다는게 무슨 말이죠? 아 좋아 여기 사람 많아 생긴도 많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4미터 크기라 아직 한참 남았어요 좋은생각이 있어요 여기로 한번 가봐요 가막지원 안되죠 생방은 안될걸요 어디야 아까 올라가는데가 올라가는데 어디야 아 나 좀 나갈게 어디야 어디로 올라가랬지? 아 이러면 시간만 가는데 올라가는데가 없어요 내가 못찾은거겠지? 어허헣 문 먹었어 문 먹었어 나 들어갈거야 아하 등치가 커서 들어가지도 못하냐? 오케이 일루와 일루와 이제 이 공원은 제가 접수합니다 감히 문을 닫아나? 어허허헣 어허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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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내가 간다 후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 여기구나 올라가는 데가 기다려 너네 학교 기다려 학교 선물 먹었나 봐 선물 제법 훌륭한 덩어리에요 좋아요 아주 부드럽고 반짝반짝 빛나는걸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크고 슈퍼 샤이니하면 훨씬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계속 지켜보고 있을테니까 마저 굴려요 대박 아아 진짜 카우스다 카우스 여기 어떻게 올라가는데 아 저 학교에서 옆으로에서 잠깐만 왜 못들어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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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혼돈 이스몰 혼돈 이스몰 혼돈 이스몰 혼돈 이스몰 혼돈 이스몰 혼돈 이스몰 선물.. 선물 떨어졌을 거 같은데 진작에 아 저기 가면 안되겠다 아 저기 넘어가면 완전 신세계인데 저기 그죠 여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됐어 됐어 이제 됐어 이렇게 해서 일로 넘어갔어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 안돼 아 삼십초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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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와 이제 건물이 보여 이제 여러분 이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대박 대박 여기까지 하도록 해요 벌써 강아지 산책시킬 시간이라고요 그만 우주로 돌아가요 아바마마 랭봉 하아 아 7미터 35센트 1미리짜리 등어리군요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왕자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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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해야 된다구요 여기요 이건 아바마마가 주는 선물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맞아봐요 한번 알아맞아봐요 한번 알아맞아봐요 이것저것 많이 더 삼키시였네요 지금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하늘로 올려볼까요 아 웃겨 우주센터로 가는 버스가 왔구나 가자 네 설마 이게 다 나뉘겠지 조금만 늦게 가서도 붙을 뻔했네 저기에 선물 뭐야 에이프런 아하하하 어 아 이거 선물 선물 찾아야겠네 겁나 귀엽네 우와 ika 아 선물 허허허허허 Link ices 요 put anda 녀해서 이제번 마일oton 감사합니다.